어 베테랑 2 후기를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류승환 감독에게 애정이 굉장히 있는 그 사람이라 오늘 오전 9시 영화로 그래도 전국에서 한 500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빨리 봤죠 빨리 봤어요 영화를 확실히 베테랑에 대해서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 베테랑에 대한 그 기억이 잔상이 좋았던 분들은 또 영화관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리클라이너 석에 또 가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영화 시작할 때쯤 되니까 10분만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꽉 차더라구 유아인 연기 잘했지? 유아인 연기 네 뭐 유아인 연기 잘하는 거랑은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좀 별개의 다른 이야기거든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후기를 들으시고 영화를 보시든 안 보시든 추석 연휴를 맞았으니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기도 이때쯤으로 개봉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홉시 영화인데 사람이 많이 찾고 꽤나 영화평은 뭐랄까 류승환 감독 영화 중에 제일 별로였다 리얼루 나는 부당거래나 사생결단 같은 이런 류의 류승환 감독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고 오락성과 작품성을 적절하게 잘 버무릴 줄 아는 그 국내 감독이다 예 정말 그래서 투자자와 관객을 다 이렇게 잡는 어떤 마지노선 타협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버무릴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작품성이 좋아지고 또 그만큼 뭔가 리얼하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자극적이고 좀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이대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15세 관람가인데 19세 관람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감독들이 타협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 기존 영화들은 그러나 베테랑 2는 밸런스가 무너졌다 류승환 감독만의 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냥 오락 몰빵 영화에 가깝다 내가 5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내 점수는 3.5점이다 류승환 감독의 필모그래피만 봐도 천만 찍는 흥행보증 감독 쪽으로 노선을 이제 튼 것이 아닌가 보니까 CJ꺼더라고 영화가 CJ꺼 그래서 어른들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극장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CJ영화들이 내놓는 족족 영화들이 폭망을 해요 망해요 계속 망하고 있어 그래서 베테랑 2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작품성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성은 볼 게 진짜 없다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 범죄도시도 이렇게 차기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오는 차기작이 다 천만을 찍고 애초에 베테랑도 같은 노선 천만을 찍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범죄도시라는 또 굉장히 보기 좋은 선행된 이런 노선들을 보고 느끼시는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노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뭐 선과 악의 모호한 그런 경계선에서 관객들에게 이제 어떤 혼란스러움을 전달해 줄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약간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예고편에도 나와요 빌런이 사적 제재를 해요 네 빌런이 사적 제재를 하는데 이 사적 제재에 관련된 이 기존의 작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뭐 비질란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OTT 중에 이런 작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민사형재판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한 5개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한 불과 몇 년 안에 더글로리도 사적 제재죠? 네 더글로리는 근데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그냥 이 뭐랄까 풀어나가는 방식의 더글로리는 사적 제재이긴 하지만 이 복수 사적 제재보다 복수에 좀 더 가깝죠 이 멍청한 시애끼야 그래서 류승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과 악이 있지만 그 모호한 경계선에서 이게 과연 선일까? 이게 과연 악일까? 뭔가 그런 경계선에서 관객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전달해줄 것 그리고 기존 작품보다 좀 더 다크하게 갔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아 좀 진짜 기존이랑 색깔이 다른 그런 영화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왜 그런 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그냥 오락 영화로 완전 그냥 점철되어 있고 그냥 떡칠되어 있는 베테랑 원에서 더 나아가능이 없는 그런 영화야 베테랑 원 정도면 재밌는 거 아닌가요? 재밌죠 베테랑 원은 재밌죠 베테랑 원보다 투는 더 뭔가 다른 이야기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범죄도시가 항상 자꾸 답습했잖아 자기 복제하듯 그게 아는 맛이고 아는 맛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즐겁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천만을 찍었다라는 거는 다수에게 검증된 대중적인 어떤 취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답습하는 거죠 근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아쉬움이 계속 남고 더 나아가는 건 없고 더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좀 지겹고 한국 영화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영화들이 졸라 별로인 게 뭐냐면 끝나고 생각할 거리나 여운이 1도 없어 진짜 예술적인 어떤 그런 작품 같은 것들은 음악이 됐건 애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여운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뭔가 자꾸 생각할 거리를 주는 점 그런 여운이 있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뭔가 계속 생각하게끔 만들고 와 뭐지?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감동이 있잖아 엘리베이터에 가면서부터도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후문으로 걸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면서부터도 핸드폰을 막 검색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막 컴퓨터로 검색하고 어 그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자꾸 검색하고 자꾸 이제 뭔가 되새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오락 영화 천만 영화들은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면서 후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면서 그냥 잊혀져버려 그런 휘발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별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팝콘 브레인이다 예 이게 천만을 찍고 나면은 뭐 잘된 작품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천만 영화를 찍어도 나한테는 그냥 두 시간 딸이 영화관 마실 용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오락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씩 보면은 좋죠 가끔씩 보면 아우 시간 잘 때웠다 아우 뭐 소소하게 그냥 그냥저냥 거슬리는 장면 없이 볼만해 이거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제 만원 넘게 지불하면서 영화값이 막 만오천원 이러잖아요 그 돈을 지불하면서 영화관을 찾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제 작품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천만 영화 자체를 깐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그냥 진짜 제가 범죄도시 시리즈도 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한국 영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천만을 찍었다 뭐 뉴스에서도 여기저기서도 많이 다루겠죠 패러디도 막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뭐가 남는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한 어떤 상업적 수단 상업적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대단한 작품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베테랑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인터뷰를 기존 작이랑 다르고 다크해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느꼈을 때 그냥 결과물은 그냥 럭키 비질란테 양산영 정의구현 OTT 그런 류의 작품들 영화판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늘 먹던 맛에 이제 범죄도시격 황정민 프랜차이즈 그냥 마동석에서 황정민으로 옮겨온 그냥 황정민 프랜차이즈와 범죄 스릴러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왜 영화 잘 됐는데 까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쓴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예 근데 이제 뭐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나요 이제 영화를 볼 때 막 연기력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다 어깨 탑들이 뭉쳐서 만드는 건데 기본빵 이상은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연기력으로 유명한 배우들 배우진들 갖다 써도 전도현의 그 리볼버 같은 영화도 100만도 못 찍고 26만 찍고 개망했어요 30만도 못 찍었어요 해리가 나왔다는 그 뭔가 영화관에서 보기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그냥 OTT 정도로만 뭐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저 빅토리인가 해리 나왔던 그 영화도 30만을 넘겼는데 50만이네요 네 전도현 나왔던 이 영화는 배우진들이 어마어마해요 리볼버는 지창욱 임지연 지창욱 임지연 전도현 조연급에 또 조연에 또 그 조연 한번 검색해봐봐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나 그 영화 봤거든 김중수 아저씨랑 김중수 아저씨랑 정준아 이정재도 나오고 이정재 나와 정재형 정만식 정재형 나와 정재형 어 그 정만식 배우도 나와 이정도면은 초호화 캐스팅이야 근데 26만밖에 못찍었어 얘기가 좀 새니까 다시 베테랑 2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는 연기력에 대해서 그만 논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어깨탑들이 뭉치면 기본빵 이상하는 그런 연기력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제는 연기 차력쇼 보러 가는게 아니잖아 아 연기는 볼만했다 그게 뭐 연기 차력쇼 보러 가는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작품을 보러 가는거잖아 이제는 그만 연기력 하나만으로 그냥 그 작품 자체를 완전 혼자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은 기존에 많이 나왔고 이제는 그런 흥행 방식은 없다고 봐야돼 그쵸 각본 연출 감독 그냥 싹다 나는 제 할일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 예 앞으로 한국영화를 보러갈 때 극장에 갈 명분도 납득도 좀 되려면 설득력이 좀 있으려면 영화를 잘 만들어야죠 영화를 잘 만들어야지 예 그죠 나 이제 연기력 가지고 그만 알과 알부 했으면 좋겠다 어 이만큼 베테랑 보고 이렇게 실망했다고 좀 진지 빨고 얘기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스폰은 안 하겠지 안 할 테지만 이 빌런이 빌런 짓을 할 때 서사가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조커 같은 영화를 보던 어떤 범죄 스릴러의 어떤 그냥 이제 스테레오 타입의 어떤 그런 그 빌런들을 보면은 그냥 나쁜 놈이야 그냥 아주 악독하고 나쁜 놈이고 사이코 같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냥 이놈 나쁜 놈처럼 느끼게끔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줘 오케이 그러면은 굳이 얘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쁜 놈처럼 보이니까 다만 베테랑 2는 빌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필요한 빌런이야 좀 기존에 다른 빌런들 기존에 빌런들이랑은 조금 다른 빌런이야 얘는 이 베테랑 2에 나오는 빌런은 어 그게 필요한데 그런 설명조차도 없고 그냥 어 그냥 얘 사이코 같은 새끼니까 어 설명은 귀찮고 우리 좀 대충대충 넘어갑시다 천만 찍어야 되는 영화니까 어 액션 재밌게 보시고 어 그냥 좀 대충대충 좀 넘어가요 우리 뭐 천만 찍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베테랑 2에서 범죄도시 찍는 감독이랑 류승환 감독은 조금 나는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계절님 영화값 환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CJ가 붙어있는 영화다 보니까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천만을 찍어야 되는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작품성을 너무 갖다 집어 던져버린 영화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개연성이 솔직히 진짜 구린 걸 넘어서서 아주 족구려요 베테랑 2는 개연성이 족구립니다 예 니가 좀 꼬인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뭐 그냥저냥 오락영화는 당연히 큰 기대값 없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뭔가 이런 프랜차이즈와의 조금 이제 좀 질리기도 해요 질리기도 하고 계속 뭔가 자꾸 답습하고 나아감이 없잖아 발전이 없잖아 사람들이 아는 맛 익숙한 맛 어 그런 게 나오잖아 계속 다수에게 검증된 대중적인 취향 이것만 가지고 계속 자기 복제하고 있잖아 예 개연성이 너무 없다 후반에 보면 영화가 80% 정도까지 진행이 돼요 80% 정도 제서부터는 그냥 보면서 개연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설명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수준 낮은 관객들한테 뭔가 친절한 영화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친절하게 어 하여 스포를 못하니까 제가 조금 약간 아예 답답함이 있는데 무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베테랑 2의 이제 빌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범죄 스릴러물에 나오는 그런 빌런들이랑 조금 다른 결의 빌런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런 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 전혀 설명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아이 새끼 미친 새끼고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고 봐봐 날카롭잖아 아주 좀 저 냉혈한 같잖아 어 이해하고 넘어가 천만 찍어야 되는 영화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오락으로 버무린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도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 뭐 다크하다 뭐 기존에 어떤 오락성을 좀 뺐다 그러는데 그냥 오락 영화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 나 더 싫은 게 자꾸 베테랑 2는 범죄도시 프랜차이즈랑 뭔가 다른 결처럼 보이고 싶나봐 어 다른 결처럼 보이고 싶나봐 근데 다른 척 하지만 그냥 똑같아 되려 범죄도시 4가 난 더 재밌었어 오락 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상업적인 오락 영화라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너무나도 재할 일을 잘했다 범죄도시 4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터뷰들로 더 뭔가 유승환 감독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웠다 라는 거고 나는 진짜 이 개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테랑 2 같은 경우는 진짜로 족구려요 그리고 평론을 좀 하는 유튜버들한테 개같이 까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예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80% 정도 진행이 되면은 설득력도 없고 몰입감도 없고 점점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바람빠진 풍선처럼 자꾸 새더라고 어 그냥 특히 이제 80% 이후로부터는 그냥 굉장히 쉬운 노선을 택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영화가 돼버리고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래도 유승환 감독인데 이렇게 끝낸다고 끝나고 존나 벙쪘어요 예 그냥 베테랑 2는 오락몰빵 영화가 맞고 음 재미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범죄도시 포가 웃기기라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분명히 인터뷰에서 아 좀 더 다크한 영화다라고 하는게 15세지만 그 안에서 잔인한 장면들을 좀 넣었어 봐봐 잔인하지 무섭지 비참하지 어 어때 다크하지 이런 느낌이야 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 몇 개가 있다 보니까 다크하잖아 어 참혹하잖아 이런 느낌이야 어 전혀 안 맞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또 천만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추석 껴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천만을 찍으면 저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안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식될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스스로 자꾸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을 했죠 어 내가 존나 꼬인 건가 내가 좀 너무 시니컬한 사람인가 나는 이상함을 느끼는데 다들 즐겁게 보면은 그냥 즐거운 걸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불편한 게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냥 꼬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난 확실한 거는 이거 보면서 이제 느꼈어 질림이 이제 그냥 끝끝에 다다라서 이런 방식의 영화들이 나는 이제 안 보고 싶어 한국 영화 나오면은 이틀 전에 스팅노이브를 봐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예 이틀 전에 스팅노이브를 너무 재밌게 봐서 나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여운이 남고 생각나 생각나 생각할 거리들이 조금 주어지는 영화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예 우리 마치 곡성 봤을 때처럼 예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가 어디 쉽냐 이제 나홍진 감독 그리고 뭐 박찬욱 감독 그리고 봉준호 감독 어 어 인랑이라는 좀 함정이 있지만 그래도 김지훈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런 진짜 좋은 작품들 만들어낸 분들 를 이제 언급을 해보자면은 약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그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재밌게 재밌게 느껴지기에는 뭔가 좀 휘발성이 너무 높아 예 집까지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이미 그냥 뭔가 아 별론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끝나고 나서도 랄퍼도 그러더라고 형이랑 저는 이제 뭔가 좀 더 뭔가 잔인하게 만들었으면 더 뭔가 다크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뭔가 더 자극 이제 이런 영화를 보고 이제 만족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어 더 자극 스럽고 뭔가 더 리얼하고 이런 영화를 찾지 어 이 정도의 영화는 그냥 남녀노소가 볼만한 그냥 예 가족 영화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랄프도 그래서 그래 금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5세에다가 딱 대놓고 천만 찍으려고 나온 영화다 보니까 상업영화가 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베테랑 2는 정말 별로였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한 3.5 정도 예 주고 싶어요 음 스픽노이블은 꼭 보시기 바래요 재밌어 막 그렇게까지 엄청 잘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베테랑이 3.5였으면 스픽노이블은 음 4.2야 예 제 기준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형 스픽노이블도 솔직히 구려 그러는데 아니 영화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다 찍어놓은 영화들이 이제서야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 또 있고 또 이제 영화 쪽이 헐리우드도 그렇고 완전 얼어붙었었어요 파업 때문에도 그랬고 작가들 파업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이제 나오고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따뜻해지겠죠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재밌는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계속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픽노이블 정도면은 꽤나 만족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상황에 그래서 저는 즐겁게 봤다 재밌게 봤다 정도이지 와 이거 진짜 명작이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스픽노이블이 베테랑 2보다 지금 같이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주세요 예 아 아 오케이 영화 얘기 끝 조커2 같은 경우는 이제 로튼 토마토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약간 우려 섞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지만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라서 저는 영화관 가서 꼭 볼 거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영화 선발때 컨텐츠로 하죠 영화 선발때 예 아 그리고 이것 좀 녹화 좀 해주세요 여기도 가주세요 이것도 예 나 진짜 한국 영화 시장에 딱 한마디만 할게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 상품은 많은데 작품은 없다 나는 진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지금 한국 영화판은 상품은 많지만 작품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 끊을게요 예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